아우두 빌라 힌민하 쉐이타닛 랍라임빗 비승릴라 헤라하 마니라햄 아르 하님라 헤라핀 비라 아라 아르 아하 마니라 햄 울렁키야 우미 딘 헬라하 마틀 라히우 바라 카토 안녕하세요 다하두킹입니다 I'm in hospital now and my mom feels better now 사실 이제 치료를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부터는 조금 영상을 찍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여기서 계속 어머니 돌봐 드리니까요 제 상태가 나아지면 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또 같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이슬람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나중에 무슬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읽을 수 있을까요? 오, 지금 너무 슬쩍 지금 읽을 것은 쿠란에 나오는 장들인데 타오이드라고 믿음에 관련된 장들인데 이거를 이제 무슬인들이 아플 때 좀 마음이 힘들 때 읽으면서 좀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장들이라 긴 건 아닙니까 읽어줄게 첫 번째는 알파티야 라고 이제 첫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외우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인의 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자의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에게만 경배하고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우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임을 받는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보통 이제 기도할 때는 아민 끝나는 거에요 응 그래서 이게 알파티야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아플 때도 아니면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이 절 응 항상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이제 하나님 도와주신다 응 그런거지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거든 자기 전에 뭔가 몸이 아플 때도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들어 알 아클라스 알팔라크 알 안나스 이렇게 이어서 보통 하거든 쭉 해줄게 자비로우시고 잘 오신 하나님 이름으로 일러 가로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낫지도 않으시고 태양하시도 않으셨다 그분과 대동한 것은 세상에 없노라 이거 완전 타오히드에 관련된 간장하시대 아 bismillahirrahmanirrahim ㄱ아우뚜 빌앱필팔아가 만샤리마깔아가 와 닌샤리 가하세기니더 와카입이니ищ어 렙하 사티 퓨헉까지 카야디 ㄱ앗흐 ㄱ앗흐 ㄱ 조용하니라힘 이게 이제 보통 자기 전에 하고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도 하고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치유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기도해 주니까 좋네 빨리 빨리 건강해져서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치? 동생, 예진이랑도 여행 가고. 그렇지. 가족 여행 한번 가자. 제가 간절히 먹었지. 그러자.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럼. 고마워. 근데 그 책도 좀 읽을 줄 알고 그동안에 공부 좀 열심히 했나 보다. 자연스럽네. 좀 글사람들이 보면 어색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글씨를 보면 읽을 수가 있다고? 어느 정도. 아 그래. 많이 발전했네. 응. 언어 하나 잘 해놓으면 또 좋지 뭐. 그치? 그래 그래. 조지환이 파이팅. 빨리. 응. 났으면 좋겠네. 응. 그래. 여기까지. 응. 오케이. I've been waiting. I've been hurting.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ired of crying. So tired of crying. 아멘